안녕하세요 SH 행복주택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집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 넓은 현관으로 시작하는 저희 집입니다 화장실과 부엌을 지나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넉넉한 크기라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밀 수 있었어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후 이사까지 고려해서 가구나 가전은 중고거래를 적극 이용했어요 한쪽 벽에는 시스템 행거를 설치했는데 벽이랑 사이즈가 딱 맞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어요 집에서 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까요? 원룸이긴 하지만 베란다가 따로 존재해서 빨래를 널거나 물건을 보관하기도 좋고 간열도 잘 돼서 좋아요 나름 뷰도 좋답니다 집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요? 서울에서는 운동이나 산책할 곳을 찾기 힘들었는데 주변에 수목원과 산책로가 있어서 쉽게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은 바로 앞에 체육관이 있다는 점이에요 저렴하고 쾌적하게 볼링과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또 단지 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잘 되어 있고 집 앞에 바로 따릉이가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해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치한도 좋고 동네가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와 말 그대로 진짜 행복주택이네요 저도 빨리 신청하러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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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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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